CPBC 뉴스가 연중기획,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시작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마음 따뜻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서 뉴스를 닫아봅니다. 오늘 한 70대 여성이 현금 천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대전 동구대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갔습니다. 신원은 밝히지 않고 대신 편지 한 통에 마음을 적어 내려갔는데요. 편지에서 본인을 아이 셋을 키운 엄마라고만 밝힌 기부자는 돈을 벌게 해주신 분께 감사를 느끼고 산다며 이 돈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학용품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대전 동구도 이에 호응해 기부금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한 주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의 온기만은 잃지 않도록 해준 익명의 기부천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보냅니다.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